대장동 사건은 굉장히 복합적이어서 어떤 국민들은 국민의힘을 비난하는 분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우리 쪽을 비난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들의 분노와 상실감이 우리 쪽에 좀 더 많이 향해 있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그런데 지난번 우리 토론회 때 대장동 이슈가 민주당의 호재냐 아니냐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와 춘미영 후보께서는 호재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제가 좀 놀랐습니다. 국민의 분노와 상실감 앞에서 호재라고 말할 수 있을까. 혹시 이걸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겠습니다. 라고 했다면 모르지만 국민들 앞에서 호재라고 말할 수 있을까. 어떤 생각이셨습니까. 이낙연 후보님께서는 저의 문제만 들여다보시니까 그런 것 같고요. 사실은 이거는 국민의힘이 지금까지 토군 투기 세력과 연합해가지고 개발 이익을 전부 독식해 왔지 않습니까. 제가 이런 장치라도 만들어서 환수하기 이전에 전국에서 그렇게 한 일도 없고 후보님도 그렇게 하신 일이 없죠. 결국은 이 사건을 통해서 국민의힘이 이렇게 부정을 하고 토기 투기를 하고 이런 식으로 국민들을 상대적으로 가난하게 만들었다라는 점이 알려진 계기. 두 번째는 이재명 시장이 그래도 저 국민의힘의 저 극렬한 방해를 뚫고 제도적 한계 그 위에서도 그래도 5천억이라도 한수했다라는 그것을 저는 성과로 인정해 주는 기회라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노력하는 단체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허가해 주면 그만이죠. 어떻게든지 그 환수해서 시민들에게 돌려주기 위해서 노력해서 이나마 성과를 내서 성남시 빚도 갚고 성남시민들의 복지도 있으니까 저는 이게 저의 성과를 또 실력을 홍보할 기회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런데 바로 그저께는 또 국민의 상심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다 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저 같으면 제가 그 당시에 성남시장이었다면 그리고 이재명 후보 같은 그런 결정을 했다면 적어도 호재라고는 안 했을 것 같다. 감수성의 차이인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답을 좀 하겠습니다. 아니 아니 아직 조금 더 질문 다음 질문 드릴게요. 이 대장동 사건은 공익환수의 측면이 있지만 또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 땅의 원주민들은 공공개발이라는 이름으로 헐값의 땅을 내놨다고 지금 하소연하고 있고요. 거기에 입주하신 분들은 민간개발이어서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못하고 너무 비싸게 입주한 것 같다. 이래서 또 고발을 했어요. 그 와중에 있는 소수의 토건족들은 수천억 원의 배당 또 수십억의 퇴직금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 것인가 굉장히 저는 걱정이 되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이재명 후보와 함께 일했었던 분이 구속됐지 않습니까. 그에 대해서 좀 사과인지 아닌지 모르게 지금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우선 이 사업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015년은 부동산 불경기 때고 그때는 집값이 떨어져서 난리일 때입니다. 그래서 그때 예상 이익의 70%를 저희가 확정 이익으로 환수했기 때문에 나머지 1800억 정도로 예상되는 걸 업자가 가지기로 되어 있었죠. 그런데 2018년부터 집값이 오르기 시작한 겁니다. 총리 하시는 동안에 집값이 폭등을 해가지고 본인의 잘못 인정하시고 계신데 그것 때문에 개발업자들 이익이 3, 4천억씩 늘어난 거예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저는 총리님께서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로 제가 책임을 느낀다고 하는 것은 제가 이 사업을 잘못했다고 책임을 느낀다는 게 전혀 아니고 정치인이 한 사람으로 이런 식으로 제도적인 한계 그 다음에 정치적인 압박 등을 통해 가지고 민간업자들한테 어떻게든지 100% 개발 이익을 주려고 그러다가 제가 그나마 보태서 절반 이상을 환수했는데 그래도 나머지 가지고 난 도둑잔치를 하는 그래서 국민들께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는 이 안타까운 상황에 대해서 정치인이 한 사람으로서 제가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토지 소유자가 헐값에 이런 얘기 하시는데 다 아시는 것처럼 제가 안 했더라도 어차피 민간개발업체가 또는 LH가 하더라도 다 수용을 하든지 협의 매수를 합니다. 그걸 마치 저인 것처럼 생각하시는 건 좀 이해가 안 되고 마지막으로 후보님은 민주당 소속 아닙니까? 이 사건은 마지막으로 후보님은 민주당 소속 아닙니까? 이 사건은 사실은 국민의힘이 방해했고 국민의힘이 공공개발을 막았고 국민의힘이 그 민간업자들의 개발 이익을 가지고 자기들이 부당하게 이익을 취한 게 핵심인데 그 얘기는 안 하시고 자꾸 내부에다가 자꾸 문제를 제기하시니까 제가 좀 답답하긴 합니다. 만약에 재질을 하시려면 후보자 하시면 됩니다. 저는 개입을 안 하더라도요. 거듭 말씀드리지만 다수 국민의 분노와 상실감에 대해서 민주당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의 한 사람으로서 공감하고 그것에 대해서 연민을 느끼는 것 그것은 당연히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2018년부터 집값이 올랐다 땅값이 올랐다 그러시는데요. PF라든가 설계는 그 이전에 이미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아무런 책임이 없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은 온다시가 않다. 땅값이 내렸다면 1800억이 아니라 그 얘기 더 주로... 제 발언 중입니다. 그 다음에 2015년 메르스 당시에 이재명 그 당시에 성남시장이셨죠. 이렇게 썼어요 SNS에. 저는 병원장을 야단치거나 보건소장에게 떠넘기지 않고 100% 제가 다 책임집니다. 제가 성남시 최종 책임자이니까요. 이러셨단 말입니다. 이번 것하고 좀 다르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들어요. 제가 부하 직원들을 통솔할 행정적 책임이 있고 또 성남시정에 대해서는 지금은 경기도지사는 도지사로서 도정에 대해서 다 무한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 직원들의 개인적 일탈까지도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그 책임이라고 하는 건 제가 그래서 안타깝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린 것이고 지금은 아직도 그 실상이 완벽하게 드러난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 과정을 좀 지켜보자 이렇게 말씀드린 것이고요. 우리 후보님도 전남지사 하시고 국회의원 하시고 총리 하실 때 그 휴하에 얼마나 많은 사고가 납니까. 그 점에 대해서도 총리님께서도 똑같이 한번 생각을 해봐주시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이재명 후보처럼 그렇게 하지는 않았어요. 훨씬 더 깊게 사과를 드렸고요. 저는 경도사건 보니까 전혀 안 드네요. 네. 잠깐만요. 다른 분한테 질문을 드려야 합니다. 아까 그 추미애 후보께서 대장동의 경우는 부당이득 환수나 피해보상이 안 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아무런 방법도 없습니까? 부진정 소급표를 적용할 수 있느냐 말씀하셔가지고 분양이 다 끝났기 때문에 이걸 LH 사건 때처럼 부진정 소급표를 할 수 있느냐 하는 법률적 소견을 물어보셨기 때문에 말씀드렸고요. 그게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이니까 수사 결과에 따라서 잘못이 있으면 거기에 따른 어떤 제재나 이런 것이 가능할지는 그때 가서 문제겠죠. 네. 수사 결과에 따라. 시속한 수사가 오히려 필요하겠죠. 네. 알겠습니다. 네.